대한민국 초중고 학생 평균 신장 평균 키가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제날 고장 첫 번째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123 여학생 121.7 2학년 남학생 129.2 여학생 128 3학년 남학생 134.8 여학생 133.8 4학년 남학생 140.6 여학생 140.5 5학년 남학생 146.8 여학생 147.7 6학년 남학생 153.6 여학생 153.2 두 번째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61.5 여학생 157.6 2학년 남학생 167.3 여학생 159.5 3학년 남학생 170.8 여학생 160.7 세 번째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172.9 여학생 161.3 2학년 남학생 173.9 여학생 161.5 3학년 남학생 174.1 여학생 161.6 오늘은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분들의 평균 신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